우리 삶에 녹아있는 과학원리를 배워보는 시간 오늘의 주제는 열에너지와 열 전달입니다 에너지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? 전기에너지, 운동에너지, 화학에너지, 위치에너지, 열에너지 등은 모두 에너지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열에너지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관찰 가능한 가장 친숙하면서도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종류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열에너지란 무엇인지 그리고 열에너지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이라고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뜨겁고 차가운 어떤 것이 떠오릅니다 이러한 물체의 뜨겁고 차가움을 나타낸 것이 바로 온도입니다 어떠한 물체가 뜨겁다면 그 물체는 차가울 때에 비해 보다 활발한 분자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보다 많은 열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높은 온도의 물체에서 낮은 온도의 물체로 열에너지가 이동할 수 있는데 이런 에너지의 전달을 바로 열이라고 합니다 열이 전달되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, 대류, 복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단어이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세 가지 열 전달 현상을 이미 익숙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전도는 고체 물질에서 이웃한 분자 간의 충돌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뜨거운 국물이 담긴 냄비에 국자를 넣어 놓았을 때 손잡이에서도 느낄 수 있는 뜨거운 느낌이 바로 전도의 결과입니다 대류는 전도와 달리 액체와 기체에서 주로 발생하는 열 전달의 방식으로 유체 내부에서 분자가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열 에너지를 직접 전달하게 됩니다 에어컨의 시원한 바람도 바로 이 대류, 열 전달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도나 대류처럼 열 에너지의 매개물질 즉 매질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열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공상태라고 하더라도 전자기파를 통해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복사 열 전달입니다 우주 공간에서 지구로 전달되는 태양 에너지는 복사 열 전달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열과 열 에너지는 다양한 공학 기술에 이용되고 있는데요 먼저 열 에너지 그 자체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름이면 꼭 필요한 에어컨이 있는데요 에어컨은 냉매와 압축기를 이용하여 실내 열 에너지를 실외로 운반하는 가전 제품입니다 반대로 겨울에는 실내 공기나 지열에서 얻은 열 에너지를 실내로 운반하여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히트펌프라는 장치도 있습니다 이 히트펌프는 산업 분야에도 활용되는데요 산업용 히트펌프를 통해 건조, 가열, 고온, 증류, 농축 등의 다양한 제조 프로세스에 필요한 고온의 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열 에너지는 특히 전기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 등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다른 에너지를 얻는데도 요긴하게 쓰이고는 합니다 고온 고압의 스팀이 가진 큰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는 스팀 터빈 발전은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를 얻는 가장 오래된 발전 방식입니다 또한 자동차의 엔진과 비행기의 제트 엔진 역시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를 얻는 예시입니다 이렇듯 열 에너지는 다양한 공학 기술의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다른 형태의 에너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변환과 사용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개념입니다 특히 열 에너지는 우리의 에너지 소비 최종 형태 중 70%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열 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술들을 발전시키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탄소중립의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탄소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의 수 배출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인데요 문명의 이기로 인해 발생한 기후 위기를 막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지구촌의 과제입니다 한국기계연구원 열 에너지 솔루션 연구실에서는 탄소중립의 달성과 밀접하게 연결된 열 에너지 관련 기술들에 대한 펌 넓고 깊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계적 압축기를 배치할 전기화학적 압축기를 통해 초고 효율의 냉난방이 가능한 전기화학적 히트펌프를 개발하고 있으며 열 에너지 시스템의 필수 요소인 냉매를 보다 친환경적인 종류로 대체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 불균형을 해소하면서도 탄소 배출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파워투 퓨얼 기술 역시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열과 열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